이 방금 뭐라 했냐? 니 방금 뭐라 했냐고 이리 와 바로 에미사 아 에미사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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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있었어 에미사로 어디있었어 네? 잠깐만 한 발로 아니잖아 이 새끼 아 차차차차차차 아 차차차차 개호박한데 총? 에미사로 쏠게 기다려봐 와 진짜 깨비였다 나 7탄 없다고 에미사로 버리세요 에미사랑 그럼 나는 뭐 주먹으로 싸우냐 이 새끼야? 있는것좀 줘봐 이 새끼야 있는것좀 줘보라고 인마 있는것좀 줘보라고 인마 아깝네 야 이 병신아 이런곳에 저렇게 안전하게 있는 차는 타는순간 뚝배기야 니가 삼뚜기야 이 새끼야 빨리와 아니 차가 있다는게 아니라 차를 찾아야된다는 소리죠 형 아 아 이건 너무 안되겠다 싶어서 참았거든? 참았는데 더 간지러서 결국 5분 더 긁음 어 잠깐만 자의장 야 이 새끼 자의장 오면 말해줘야될거 아니야 아 거기서 뭐해요 저런 애 우와 저 새끼 저기까지 갔네 미쳐 하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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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보금은이 어 시발 사놔 또 굴아 또 굴아 어디 어디 같이다 같이다 아아 이 새끼 또 혼자 쏘네 뒤에 차 형 쟤 쟀어요 쟤 쟀어요 쟀어요 75번경에서 우리 본다 75? 예 80 80 으응 흠 100 야 클라다운 야 헤민쿤 내가 저기래서 알면은 내가 너한테 물어보겠니? 자 보세요 총 버렸는데 사놔 아 너 차례 불리한데 이거? 어 나이스 이거 형 저한테 연막 좀 쳐줄 수 있어요? 야 나 총이 없어 잠깐만 총 좀 먹고 그래 너 나 한 데서 안 맞게 빌어라 여기 차가 있긴 있거든요 근데 이거 바퀴가 뒷바퀴가 터진건지 안 터진건지 모르겠네 안 터졌어 안 터졌어 아 터졌다 와우 나이스 잘 죽어라 오 야 구상 먹어 구상 먹어 형 구상 몇 개 있어요? 나 네 개 덜도 말고 덜도 말고 하나만 주세요 아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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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아 그 뭐지 야 일로와 삼뚝 처먹는 순간 바로 뺨마리다 와 이 새끼 이 새끼 이 새끼 대갈통에 쓰레기만 들었나 어 M사고네 M사고 안 먹으니까 봐준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우 자 하나 둘 하나 기자 야 우리 세련명 갈게요 아! 야 바로 앞에 왼쪽 위에 위에 왼쪽 왼쪽 머리 위에 아 더! 모르겠어! 어 나이스! 제발 꽁청꽁! 아! 아아! 아아! 수고했다! 황금 브리핑이 한몫했습니다. 저거 뭐야! 너무 깜짝 놀면서 떨어졌다. 와아! 실화네! 여러분 죄송합니다. 여러분의 시력을 제가 보호하셨습니다. 티노! 어! 인서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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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대1 오 여기 자리 좋다. 약 붙어. 오른쪽으로 가면 돼. 오이구! 에? 오? 와 이거 마찬가지By 와 이거 마찬가지 마야죠. 우와! 아! 나 진짜로! 내 던질게 없어! 정답은 하나다. M24로 뚝배기 하나 까고 아 까비! FAAAAA 바이 바이